아, 깜짝이야. 놀랬어요? 그러면 안 놀래냐? 선생님이랑 끝나고 같이 가려고 그랬잖아. 너 많이 늘었어. 많이 받았네. 너 성적 오르면 하고 싶은 거 하나 해준다고 그랬잖아. 맞다, 선물! 응. 이거야. 야, 뭐 하는 거야? 저, 선생님 되게 좋아했는데. 나를, 네가 나를 왜 좋아해? 굉장히 오래전부터. 형보다 먼저. 진짜요. 나 봐봐요. 진심이 안 느껴져요? 너 그럼 이 성적 계속 유지할 자신 있어? 더 잘할 수 있어. 알겠어. 그럼 대신 형한테는 무조건 비밀이야. 당연하죠. 맞아, 맞아주고. 이거 유지하는 조건이야. 참. pertoAllah.